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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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다 진짜... 자아... 하고싶으신 분 있나요? 내가 저거보다는 오더를 잘할 수 있다 자기가 오더는 자신있는데 샛빨이 자신없다 하시는 분 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치킨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아니 편의자님 오더 해볼래? 그 뒤에 거 돌 끼세요 어? 인공지능... 으아... 사람있다 여기 사람있어요 1대1인데요? 어? 이 친구 떨어졌나봐 여기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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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코닝을 몇 개 하고 싶어서 뭘 하고 싶다고요? 코딩 할 거예요 우리 ai 아바타님 네... 코딩... 확인 일단은 총은 배릴 아니면 신총이고요 AR 입니다 잘 적으세요 배릴 신총 확인 그리고 풀파츠를 지향하고 AR은 보정기 수선 대키까지 고정입니다 네... 달은 8배율을 쓸거구요. 산옥인데요? 8배율 안나와요 선생님. 그럼 6배율 고정할게요. 소염기는 고정입니다. 그리고 진통제는 3개구요. 드링크 6개. 무조건 3배낭. 수류탄 3개. 연막 3개. 연병.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치킨은 캠프 찰리 갈거에요. 캠프 찰리 맞나? 너무 먼가 이거? 아니 어차피 파밍을 저렇게 많이 할거면 멀리 가는것도 나쁘든. 그리고 친구 오는지 한번 살펴보시구요. 따라오는 친구들 있는지. 좀 성의 없네요. 아 어차피 지금 잘 안보여서 낙하성 표지만 봐볼게요. 그리고 하나 저기 뭐야 어 건의하고 싶은게. 안돼요. 안돼요. 서로 존칭을 쓰니까 오더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제가 말을 좀 줄일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안돼요. 까비. 네 베릴 좋아요. 네 좋아요. 말 꼬박꼬박 높여주세요. 네. 계속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 이제 판명할테니까. 아 네네네네. 어 지금 굉장히 많이 떨려서 제가 아 뭐라고 말을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게임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럼 매일 뭐 보시는거죠? 게임 모르시면은? 제 방송 몇년째 몇년째 보시고 계신데. 뭐 그냥 노닥거리게 하러 오는거지 뭐. 우리는 노닥거리는게 방송에 할일이야. 맨날 밟아서 보여달라 하지말고. 신총이 7탄총이 그런걸 봐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그렇죠. 이제 신총이니까 개머리판도 고정이 됐어요. 개머리판 보이면은. 네. 어 탄피 좋아요. 탄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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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그 방송 내 사전송도 보신거 맞죠? 배그 방송을 본게 아니고 벌보방송을 본거에요. 오해하시면 안돼요 여러분. 네 확인. 지금 진통제가 6개인데 2개를 먹어치우고 하나를 버리죠. 이렇게? 이제 3개가 되는거에요. 이제 3개가 됐네. 마음 편하네 이제. 진통제는 3개 고정이니까. 먹지 마시고. 오케이 오케이. 3뚜껑만 먹으면 되는구나 이제. 저 배율도 먹긴 해야되요. 배율. 아 배율. 지금 파츠가. 우리에 파츠가 하나도 없는데. 동서. 동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미니맵 좀 한번 볼까요. 어. 아. 자기장이 오네요. 툭샤이. 툭샤이 같은거 하나 구해가지고. 얼른 들어갑시다. 렛츠고. 파츠 없어도. 걸품 잘 쏘니까. 네 해주시고. 투자이가 없네. 아우. 아우. 이거 타자. 이거 좋다. 초록색깔. 저 선생님 툭샤이만 좋아하시는줄 알았는데. 아 이거 코란도 좋아. 힘이 쎄. 이거 코란도에요? 네 이거 코란도. 스포츠. 흠. 근데 어디 갈지 안 정해줘가지고. 저 달리기 파일일까. 저 맵 좀. 맵 좀 볼게요. 일단은. 자동 달리기 해두시고. 저기. 록. 록. 저 뭐야.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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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죄송해요. 이거 AI 자동. 싸움 자동 탑재 기능돼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가 선량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하고. 딱 견제. 오지마샷. 아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까지만 하고. 킬은 최대한 지향할거에요. 우리 평화를 생각하고. 지금 사람들은 최대한. 라스트 1대1로만. 아니 춤추는. 아우 이거 잠깐만. 아 평이 평화를. 아니. 평화를. 어 잠깐만. 아 놀랬어. 팔소리. 어. 잡았어요. 어 이거 오케이. 저 선생님 쏘지 말라 그랬는데. 잡아버렸다. 아 어떡해. 아 이거 쏘지 말라 그랬는데. 평화. 평화주의. 어 대킥 대킥 대킥. 아니 대킥 대킥 대킥. 아 대킥 문제. 대킥 문제. 여기서도 대킥 문제다. 어 삼. 어 삼쪽 끼고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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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 오케이 아. 죽여요? 네? 어 뭐 알아서 잡으시. 잡으셔도 되고. 네. 어 좋아. 굿. 뭐. 들어오는 적은 안 막으니까. 뭐. 저격 있으시면 들어오세요. 어. 이거 뭐. 뭐죠? 이거 세레모니인가요? 네 세레모니. 어. 절벽진. 저 집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어. 그럼. 그럼 우리 여기 가자. 어디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시계로 얘기해줘. 시계 알거든요. 딱 중심으로. 바둑판으로. 아 시계로 시계로 시계로. 시계로 알려주라고. 어. 어. 거기서. 내지방이야. 집. 여기. 아니 집 뒤에. 집 뒤에. 집 뒤에 여기? 어. 겉쯤. 겉쯤 언덕. 선생님 근데 거기 집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 사람이 있으니까 겉쯤 언덕. 뭔 말인지 알게. 여기서 사람은. 잡아요? 응. 잡아야 돼. 이건 잡아야 돼. 이거 이거 진통제 하나 먹어야 돼 이거. 야. 얘 시체에서 진통제 챙기기 위해 잡아야 된다. 응응. 한 개만 딱 먹고. 어.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이제 가야 돼. 언덕으로. 짐 말고 언덕으로. 그 오른쪽에 그 친구 올 텐데. 도핑 안 해가지고. 미리 도핑을 하셨어야 돼. 진통제 드시지 말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있어야 된 데서. 뭐 잠깐만. 이게 진통제 먼저. 진통제 먼저. 선입선출. 아. 저 화낸 거 아닙니다. 지금. 먹어도. 먹어도 뭐라고. 안 먹어도 뭐라고 해서 지금. 아. 그치. 내가 잘못했네. 바위에 사람 있어요 선생님. 우리 뒤에 바위에 있어서. 돌아 돌아 돌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오라반에 도착. 집에 들어갑시다. 집에 들어갑시다. 사람이 있는 집 보고. 있는 집. 조심하겠어. 저기 가운데 집 갈까? 아닌가? 가운데 집 가요? 아니. 괜히 나왔다. 괜히 나왔다. 어 좋아. 자전거 타고 왔다. 편안. 이걸 보내? 그럼 뭐 쐈어야 돼요. 그럼 얘기를 하셔야죠. 말씀 없어가지고. 아까 자동으로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아 아니 아까 또. 그 아까 또. 제가 자동으로 하고. SR 쌌더니 뭘 하셔가지고. 그 AR은 자동 공격 가능한거죠. SR은. 자동 공격하면 안되고. 뭐 하나. 의견 하나 내도 돼요? 뭔데요? 그 자아가. 껄껴 빠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여기 옆. 염마보다 옆집에는. 저기 문젠데. 1대1대1. 얘 하나. 얘 하나. 나 하나 끝. 이렇게 셋이 끝.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중간에 껴가지고. 빨리 뭔가 해야 됩니다 선생님. 오케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하면 안돼요 지금. 어떻게? 나한테 어떡하냐 물어보면 안되고. 한 명을 잡아야지. 쟤 연막 폈다. 오 좋아. 제대로 들어왔어. 그 다음 집일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지금 옆에 있나? 형 천천히 제가 너무 잘 잡았는데. 나이스. 어 연막. 쟤 연막. 우리 어떡하지? 너무 아픈데? 보인다. 보인다. 보임? 네. 나무에. 연막. 조금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아 이것도 치킨 먹어버렸네 이거. 아 이거 너무 손해인데. 여러분 이거 손해인데. 치킨 기쁘니까 다 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 안돼. 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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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전에 먹은 게 아니잖아. 이거 내가 잘해서 먹은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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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하. 이거 콘텐츠 2화만에 파견하겠다. 다 제덕입니다. 뭘 제덕. 뭘 노덕이야. 이거 제가 잘해서 먹은 건데. 정차 방송.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되겠다. 이 콘텐츠 이거 치킨 주면 안되겠다. 이제 채팅창으로 돌아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에 치킨 먹기 좀 빡산데 이거 이거. 샤팔로 먹으면. 캣. 아. 하. 아. 아. 피그라이. 엄마. 그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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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